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데브시스터즈에서 이번주 월요일날 백범석 쿠키를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 데브시스터즈에서 범석맛 쿠키를 그려주시는 날이 오다니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와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컨텐츠 만드는데 약간 집중이 잘 안됐어요 솔직히 드디어 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그럼 어떻게 그려주셨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뿅 오호 이렇게 약간 모자를 이렇게 잡고 너가 범인이지 요런 느낌의 호랑이가 그려져 있죠 전반적으로 약간 역동적인 느낌이죠 그림자도 이렇게 있어요 그림자 자 그럼 두번째도 봅시다 뿅 와우 이렇게 돋보기를 들고 있죠 눈까지 와 디테일 장난 아닙니다 와 뭔가 이제 발견한 느낌 그런 탐정 느낌의 백호 쿠키가 그려져 있네요 세번째는 뿅 자 이제 아무런 옷을 입지 않은 백호 쿠키 즉 범석맛 쿠키입니다 와 너무 귀엽잖아 진짜 표정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웃고 해피해피해 제가 여태까지 이런 이미지들이 없어가지고 채널 아트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럼 이참에 채널 아트도 제대로 꾸며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채널 아트부터 바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이거 아웃트로에 쓰는 이미지인데 여기에 늘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요거를 썼던 거거든요 요거 빼버려 너 삭제 요거 빼버리고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에서 그려준 이 범석맛 쿠키를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음 뭐를 넣을까 일단은 어 얘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얘는 그냥 기본적인 노말 타입이라서 어 얘는 나중에 활용하도록 하고 여기 이 탐험가 컨셉으로 같이 넣어봅시다 뭘 넣을까나 그러면은 얘를 넣어봅시다 와우 딱 맞잖아 자 요렇게 요거거든 요정도로 일단 완성시켜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디테일적으로 다듬을 부분을 다듬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정도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겁나 멋지죠 자 게다가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와 이 호랑이 진짜 제가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100호 이렇게 이미지 띄워놓고 선 따기에서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림을 제가 너무 못 그립니다 진짜 선 따기에서 진짜 겨우겨우 그린 건데 이제는 범석맛 쿠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딱 넣어가지고 쓰면 되겠죠 너무 좋잖아 자 여기다 범석맛 쿠키를 넣어줍시다 너무 행복한 것 넣어 삭제 그렇지 잘 가라 그동안 행복했다 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이미지까지 받아버리니까 너무나도 쉽게 프로필을 만드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까나 자 약간 모자 요정도 가려주시고 오 좋아좋아좋아 와 딱 좋아 좋았어 이렇게 하고 빨간색 지우고 다른 이름 저장하기 해서 이제 프로필에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프로필과 채널 아트까지 데브시스터즈에서 그려준 범석맛 쿠키로 드디어 제대로 된 이미지로 바꿔 부렸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데브시스터즈에서 받은 이 세 가지 범석맛 쿠키로 이 영상 중간중간에 그 캐치프라이즈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드디어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제대로 된 게 생겼네요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이렇게 멋진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데브시스터즈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대단히 너무나도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